안녕하세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록리스트 4회의 플레이 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사가 수리 다 됐으면 무영로 보나 합시다. 베니스에서 카탈로니아 민족주의자 아 15년대 타졌어? 내가 진압해 주지 뭐 군사가 어디에 있지? 카탈로니아는? 아라고요 이잖아 이건 어디다 숨겨놨니? 이번에는 뭐 이스라엘이나 먹을까요? 코 다 바꼈고요 그래 좀 꾸시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 카탈로리아 여기 있구나 넌 죽었다 이놈아 우리 도망 못 간다 이놈아 산지 페널티반 받아라 죽어라 수삭 될지 모르겠다 피해량 쟤네가 훨씬 크네 됐다 얜 여기 있도록 하고 됐고 확장 되고 있고 러시아가 잘 싸워주네 역시 러시아 최고네 호우이 많이 있네 방어가 동맹 누구 있냐 통과 동맹이 뭐지 걔네들끼리 뭐하게 포르투갈 너 돈 많이 있니 포르투갈 7만 1000 돈 많이 벌었나보다 야 신세계무역을 돈 많이 벌었네 관세 44 두 값 먹여가지고 다 보이구나 프랑스 포르투갈 포르투갈 루이지아나 185 23 아 포르투갈 이구나 얘는 관세 그렇게 모기만 한 날은 없는데 얘랑 얘랑 카리바스 저렇게 해봤자 40톡 칸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왜 40톡 칸이 나오려나 그럼 영국이랑 동맹 해줘야지 뭐 브랜덴부르크 맞다 그럼 영국 동맹하면 되겠네 쉽구나 해결하기 금방 해결됐네 문제 영국도 이제 세지지 않았나 영국, 잉글랜드, 대형제국, 93톡 칸 포르투갈 때 졌어? 이야 자존심 상하겠다 잉글랜드 아 잉글랜드가 대형제국이지 쥐져 그레이트 브루틴 브루틴 어린냐 6만 어? 포르투갈 보다 군사력이 적어? 무완데 이건? 더 많은 사람은 군대로 너도 나도 징병이다 이놈들아 갑시다 로마 개종 됐나? 야 로마는 개종 잘 안되네 여기 다 있네 약탈당했어 해적같은 놈들 어 이렇게 확장하고 그럼 결국 마지막에 러시아랑 싸우긴 해야겠네 아이바니아 뭐 어 뭐야? 아유 공성했다고? 개종 됐고요 로마는 개종 진짜 안된다 훌륭한 포도주 불만도 떠가지고 7년 됐 단골로 갑시다 기로나 어디로 가나요? 기로나로 가시네요 환영합니다 고객님 그 다음에 방어 하나 찍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군사훈련 사기까지 올리게 된다면 사기 5.5에서 꽤 다 눌러다 잘라야 우리 사기 좋은 거 쓰고 있지 아 구릉 죽어라 이놈들아 일단 얘 다 부도록 하고 그 다음은 너다 티니스야 여기 초원 그래 아우 초원 좋지 아이고 그러니까 나한테 왜 개개여 이 새끼들 야 이렇게 먹었는데 100이 넘어 와 야 쿠두스까지 아 안되나요 어떡해 이거 가자 102 아이씨 아니 골 때리네 이거 62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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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미래다 네 돈 내놔 이스라엘 먹겠습니다 신호버전 한국 오스트리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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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가 드디어 이제 개신교를 채택했네요 이야 로마 먹은지는 한 거의 50년 60년 지났나 그런데도 아우 아직도 개신교를 못채택했다니 이제서야 이제 개신교를 채택하게 되네요 아이씨 돈 내놔 이놈들아 아이씨 카톨릭 무시카 어디서 터졌냐 아이씨 뭐 크지도 않네 규모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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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종교 발락으로 뒤따세네 이야 말이 죽었다 백이백사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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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 아이씨 됫다 음 별거없고 이정도만 내놓으세요 가자 이스라엘 свой의 먹었다 이겼다 하하 좋아요 좋은데 이스라엘 성교 사나 주세요 어린냐 가계신교 어리써 1살 나이스 성교 사나주세요 여왕 기술 행정비용 납기술 상 worrying reet szerint 아 우리 테크 안 올렸지 깜짝이야 우리 코오바 같지 네 왜 이렇게 행정력이 없다 했어 야 선교사 하나 더 봤다 놀아 좋아요 네 계속 돌리면 되겠네 베니스 나대지마 나대지 마세요 64년 잠깐만요 저희 해군 13척 27척 정도 더 뽑아야 될 것 같은데 30척 뽑으면 유지 비용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았나 코 받고 자치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다 이슬람 계열이라 가지고 또 이제 예루살렘 먹었는데 예루살렘 계속하면 또 빡세지 않으려나 예루살렘 27밖에 안되네 금방 계속하겠다 나이스 돈은 많은데 군사를 더 뽑고 싶긴 한데 뭐가 수기자로 바꿀까요 아 진짜 얘도 쓰레기인데 얘까지 받아들이면 진짜 최악일 것 같아요 바꾸겠습니다 카스텔 방과 동맥 참여 뭐 와도서 쟤네들 나 혼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베니스 몇 년 돼 있어 42년대 아우 꽤 쎈데 이슈끼들 상당히 쎄 좀 시져네 아 쉬어봤자 아 이거 곤란한데 어 러시아 통수 쳤어 갑작스러운 러시아의 통수 포함된 무릎 전쟁 피로도 빛 방어 올리도록 하고 4기 6 갑작스러운 러시아의 통수가 프랑스 방과 동맥 아 귀찮아 죽겠네 이거 대형제국 동맥 안했나 야 이 덴마크 팔레스타인 이렇게 잡았네 어쩔 수 없다 덴마크라도 잡자 비구라도다 갑자기 러시아 통수 치주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왜 6위원에 클라임도 없으면서 클라임 갖고 클라임 있으면 모를까요 클라임도 없으면서 땅 달래 놀랍게 승 보헤미아 보헤미아 호그라 가지고 지금 뭐 브랜데브클 라이브 해볼까 키에브 많이 커졌네 76 꽤 크구나 키에브 알았다 카탈로니아 66 카탈로니아 많이 먹였는데 분명히 이렇게나 먹였는데 왜 66밖에 안되지 68밖에 안되지 또 합병하는 속도는 더럽게 느려요 네 여기좀 모여 그래 손에 손잡고 해군은 어디지 여기 세척 얘한테 주도록 하고 나머지는 무형극보 베니스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갑자기 오스트리아 오스마니 러시아가 이렇게 통수치지는 몰랐는데 어 손이 6초밖에 안되지 왜 아 일단 빼자 여기로 러시아 러시아 야 오스트리아 아 맞다 리트로니아 동군인줄 알아봤지 어 관계도 야 얘 뭐냐 키에브 밖에 없지 공공의 저기 야 쟤 골 때리네 러시아 오스트리아랑도 동맹 풀었어 야 저 관중이 야병이 야 갑자기 카탈로니아 아 잠깐 너 가만히 있어봐 야병이 1712년 야 저 미친놈이네 야 야 군사수 한 20만 된다고 너무 나대는거 아니야 야 야 나랑 오스트리아하면 곧 20만 대 나도 야 돈 많이 번다고 아주 단교를 하네 아주 야 단교를 하는데 누구 민족주의자 아라곤 왕이정 관람군이구나 아 6척 여기 더 있구나 다행이다 그러면 내 42척이죠 다행이다 건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연대기제 좀 뽑아가지고 저렇게 당겨할 줄 몰랐다 러시아가 키에브 키에브 밖에 동맹이 없어 신기한건 네 우리랑 당겨해가지고 뭐 더 센 나라랑 동맹할 줄 알았는데 동맹한 나라가 키에브 밖에 없어 같은 왕조일텐데 러시아랑 루오 루오리코프 위치 루오 네 같은 왕조죠 네 호가 바뀌었고요 개종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교서 세겨됐습니다 그럼 이제 개종 자야되겠죠 나랑 오스트리아 동맹파기가 이게 러시아의 신의 안수가 될 줄 아니면 신의 안수가 될 것 같나요 아니면 지옥의 안수 같은데 이거는 몰락의 안수 지 혼자 세곡해왔자 좋을게 뭐가 있다고 조선 아직도 크네 커졌네 조선 어쨌든 야마는 아직도 살아있구요 중국은 미야오가 다 먹겠는데 이집테크네 쟤 고이 때리네 과역장 54 52 81 90 리퓨테이션 사보티지 아이씨 그만좀 해라 관계도 아주 우리를 세곡으로 만들 생각해요 프랑스 구만에다 인력 박살났네 누구랑 전쟁했니 아라곤치네 이집테크네 우선 합리 야마는 키맨 아주 야마는 지옥도 없구나 네 그러면 빼도록 하고 오스티아 스파이 육이다 뭘 했냐 오스티아 동맹해야 돼 러시아 견제하라면 장인사의 불만 정도 돈 돈 좀 받을까요? 시민한테 돈 좀 받을까요? 돈 좀 주세요 선생님들 왜 이렇게 돈이 없으세요? 미치게 생겼네 이거 아 미쳐 시돈 오스만 오스트리아 오네 가족관계 외교로 봤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무역에 손댔어요 이놈들이 오스만 놈들이 우리 무역에 손을 댔네요 옹청이 진짜 노답이다 얘는 어떻게 좋은게 하나도 안 뜨냐 아라구시전이 무능한 외교관 야 쓰레기 콤보다 콤보네 언제까지 7년 10년인데 아 외교로 그때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적던 것 적던 것만 뜰 수가 있지? 귀조 나빌로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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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부터 개정하자 군사 더 뽑을 수 있긴 한데 재정이 좀 그렇네요 저희 재정이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요새 유지비용 이시비에 투카 좀 팔아먹긴 해야겠다 요새가 뭐 이탈리아에 왜 이렇게 요새가 많아 앙카라 알레포 필요해 여기는 알레포는 필요하고 콘센트 노프는 필요하고 수도 방울기 놓고 놓아야 되고 로마 어 뭐야 베니스에 하나 놓으면 됐지 어 베니스 없구나 아 어쩔 수 없어 재정이 지금 안 좋아가지고 12칸 앙카라 하나 빼야겠다 시리아 민족주의자 터졌네요 36년대 알레포에서 터졌네 건조지격이죠 장군 하나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장군 보다 귀족한택 하나 받자 전투지어가 78 어 괜히 받았나 에이스테토 쓰레기네 인력 9000 아 많이도 죽었네 43년 평판떨어 되는게 하나 더 없네 어떻게 독립절명 44% 연대제도까지 찍을까 아니면 양을 찍을까 드립이 날마다 떠지고 있네요 곤란한데 이러면 베니스 14투칼 베니스 엄청 많이 보네 저 프랑스 시끼가 지금 부패도까지 올리면 나보고 어떻게 하려고 너도 죽자 나만 죽냐 너도 죽자 시키야 방코동맹 언제 풀릴려나 프랑스도 왔어 시키지 46% 오스마 휴전이 언제까지죠 1705년 금방 끝나겠네 24테크 찍어야겠구나 혹시 모르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가 석방때릴 수 있으니깐 24테크 바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보이자마자 안정식은 전부가 존재합니다 다 위신으로 떼도록 하고요 후기자는 들어올 생각을 하네 후기자는 들어올 생각을 하네 오스마 열감이 떨어졌어 아휴 불쌍한 놈 오스마 295 중국이 먹었네 중국이 먹었네 누가 먹었냐 아 얘가 먹었구나 213 3번 먹으면 되겠네 쟤는 근데 영토가 501 1272 나쁘진 않은데 폐쇄결 비용도 많이 쓰고 있고 뭐가 문제일까 상의 돌아가셨어요 무숙금지령은 엄청내려구 우리한테 국가분열공장 평판의 손이 그나마 낫겠다 텍사칼라 둠스데이 둠스데이 꼴도 보기싫어 빗갚도록 하고 네 개종 다 됐고요 이제 두개 더 남았네 하마랑 알레포 아 이거 어떡하죠 조금씩 뜨겠네 네 시대관 어디서 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관이 뭐 시대관 뜰 확률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양심적으로만 하면 왜냐면 개몽주의 개몽주의를 만족하는 조건 다 갖추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네 섬나라가 아니고 섬나라 아 러시아 인력 20% 떨권네 네 개몽주의 아 우리 아니야 됐어 그럴 줄 알았어 네 루도홀이 어디냐 노회폐지로 노회폐지했냐 어이구 보헤미아 좋겠다 네 부러운데 네 군산 올리도록 하고 오스만 드디어 공장진수공업 찍었네 오스만 드디어 공장진수공업 찍었네 하나 남았습니다 알레포 오스만 열강돼서 다시 오 다시 기어 올라왔어 누구 쳤냐 네 하나 남았네 이제 다 됐다 오이 이야 드디어 후루개자 나왔네 빨리 얘 죽이고 싶다 프랑스는 열강들 사이에서 위가 좋지는 않네 오스트리아 싫어하고 알바니아 싫어하고 그 다음에 영국 싫어하네 브랜드브르크도 긍정적이지는 않고 오 러시아랑 동맹했어? 미친놈 네 어차피 프랑스 칠리는 없어요 저는 네 네 프랑스 칠리는 없기 때문에 굳이 네 두려워하지는 않았댑니다 일수군의 만연 아 돈도 없는데 무역효율이 떠지면 곤란한데 아 미치겠다 이거 돈 빚 간신히 갚았는데 또 갚아야돼 아이고 이게 뭡니까 18두칫이라 14두칫 아 부대안개치가 안되구나 아 부대안개치가 안되구나 네 속도 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만 휴전이 5년 5년 합병 되는거구나 아저씨 오스만 릴리아 군사가 어느정도 있을려나 8만 7천 빨리 오스만 치고 아 아 알레포에서 어디서 땡기고있지 상상의 노폴로 땡기고있죠 베니스 카탈로니아 22칫 야 야 너무하지 않냐 야 내 22칫 벌리네 이 새끼가 혼자서 야 이러다가 야 잠깐만 요기서 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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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요기서 수집할까 아 근데 제노랑 파일마랑 피렌체 이거 다 먹어야돼 요기 먹을거면 야 야 안 돼 31퍼 베니스 뭐냐 쟤 하 무역 수입이 날마다 떨어지는 것 같아 평판의 손 평판의 손 어 자 일단 155 40s 포니터 2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